경찰! 사자 씌워줬다고 소리까지 사자 소리 내고 있는 거야? 경찰! 간식! 모자는 실었어! 간식! 엄마 손까지 먹어 또 줄게 또 줄게 맛있다 엄마 주워줄게 탄탄아 치고 있어 손까지 먹으면 어떡해 야! 내 손까지 먹으면 어떡해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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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경찰 아저씨 양아치 경찰이야? 모자 왜 그렇게 쓰고 있어? 응? 냠냠냠 너 뭐야? 응? 이런. 자! 누가 간식을 훔쳐 먹고 있어! 누가 간식을 훔쳐 먹고 있어? 캔디 방이 아니어서 간식을 안 먹을 거야 캔디는 응 고맙습니다 캔디는 여자 카우보이예요? 여자 카우보이예요? 왜 bombs은 건가? 방이 아니어서 안 먹어 사자 씌워졌다고 소리까지 사자소리내고 있는 거야? 우리 쪼꼬는 호랑이인데 사자 씌워져서 화났어? 아니 그래도 미 pervolve 결oire 저 마중에는 간식을 뺏어 먹고 있냐 공격하려고 돌아가는 거 계속 찾아보고 있어 저 마중에는 간식을 뺏어버렸어 저 마중에는 간식을 뺏어버렸어 저 마중에는 간식을 뺏어버렸어 저 마중에는 간식을 뺏는 거